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큰 딸내미한테 팩트로 쳐맞고 그게 억울해가지고 글올렸다가 사람들한테 오지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있는 애들 엄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번에 넷째를 임신했더니 우리 큰 딸내미가 아니 집에 돈도 없는데 이게 뭔 미친 짓거리야 엄마가 짐승이야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구요. 어우 이런 싸가지 근데 지가 아무리 그래도 낳기만 하면 키워주겠죠? 원제 넷째를 임신한게 징그럽다는 큰아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넷째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징그럽다며 욕을 했어요. 좀 봐주세요. 일단 남편이랑 저 둘 다 40대 초반이구요. 첫아이를 좀 일찍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가족 구성원은 첫째 딸 고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 아들은 중학교 3학년 셋째 딸내미는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세 아이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넷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셋째를 낳고 저희 남편이 묶었는데도 아이가 생긴 상황이라 둘 다 많이 당황하고 놀랐지만 의논 끝에 그냥 낳기로 결정을 했고 며칠 전 제가 아이들한테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막내는 그저 동생이 생긴다며 기뻐하고 둘째는 시큰둥하고 마는데 문제는 저희 첫 딸입니다. 큰딸이 너무 싫다며 방방 뛰더라구요. 아니 엄마 아빠 나이가 마흔 넘었는데 이게 무슨 아기냐. 내 친구들 중에 동생 생긴 애들 한 명도 못 봤다. 너무 징그럽다. 짐승같다. 집에 돈도 별로 없는데 옛날 시대도 아니고 아이가 생겼다고 무조건 낳냐. 그거 엄마가 다 키워야 할 수 있냐. 등등등. 막 소리를 지르며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저도 순간 욱해가지고 야 나도 너한테 애 봐달라 하고 피해 끼칠 일 없으니까 그런 막말 하지 마라.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이게. 이러면서 서로가 심한 말을 하고 좀 싸웠어요. 물론 아직 철이 없고 어린 자식을 상대로 어른답지 못한 대처였다는 거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만큼은 주체가 안 돼서 그랬어요. 아니 자기 엄마한테 징그럽다니. 이런 말이 어딨어요. 여하튼 이렇게 저랑 크게 한바탕하고 같은 날 저녁 애들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얘 태도가 또 달라지네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말도 잘하고 잘 웃고 그냥 원래처럼 말짱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괜히 뭐 슥하니 계속 알짱거리고 그랬는데 저는요. 딸아이가 했던 말 징그럽다 짐승같다. 이런 표현이 마음에 콕 박혀가지고 도무지 화가 안풀려서 애 다가오는 거 싹 무시하고 지금까지 며칠 내내 대화를 그냥 다 피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내가 요즘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내년에 고3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안 그래도 시끄러운 집이 더 시끄러워질 거니까 정신이 없어질까봐 그랬던 거야. 그때 엄마한테 했던 말들 다 내 진심 아니야. 미안해. 이러면서 사과를 하긴 하는데 그럼 뭐해. 내 마음이 안풀리는데. 그래서 아니 지금 당장은 화가 안풀리니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나도 나한테 막말한 건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자 그 뒤로 아이가 꽁 했는지 저한테 말도 안 걸고 아까부터 조용하네요.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말 안하고 그냥 있는 중인데요. 물론 저도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일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감정이 예민한 시기인 건 맞아요. 그런 만큼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 툭하면 부딪치곤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화가 안풀립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런 저한테 우리가 남들보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거고 첫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게 미안해서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에 아이가 저렇게 됐다. 참고로 저는 그때 대학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었고 남편은 군대에 다녀와서 학교 졸업반일 때 아이를 임신했던 거였거든요. 뭐 그래도 자기 잘못한 거 알고 먼저 사고했으니까 부모로서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가야지 별 수 있나 이런 말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상하게 계속 화가 안풀려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딸한테 화가 났다는 게 제 스스로도 좀 어이가 없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고등학생이나 된 뭐 그런 자녀를 둔 친구도 아무도 없고 또 그렇다고 부모님께 말을 할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익명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자식을 상대로 저처럼 몇 날 며칠씩 화가 안풀린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너무 궁금해요. 댓글 1번 야 큰 딸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기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며칠 동안 화가 안풀린다네 진짜 징그럽네 딸내미가 엄마를 너무나 정확하게 봤어 댓글 정말이에요. 징그러움 그 자체야 게다가 아이는 그래도 자기 엄마니까 마음이 쓰여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엄마라는 게 며칠 동안 이러고 있다고 이러니 짐승 소리 듣는 거예요. 2번 나중에 큰 딸한테 네가 맞이네 작년에 언니네 하면서 도움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18살 애가 어른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아직도 화가 안풀린다리 미친 거야? 너 어른 맞아요? 애한테 안쪽팔리냐고 3번 지금 있는 동생들을 부모인 니들이 오롯이 케어를 했다면 그랬다면 큰 딸내미 반응이 과연 저랬을까 싶은데요? 이미 있는 동생들만 해도 힘이 드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하니까 애가 경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있으니 절대 약속 안 지킨다에 내 알 다 건다 2번 보통 방송에 나오는 다둥이네 집이랑 완전 똑같아요. 생각 없이 내가 해맑은 부모 그리고 일찍 철들어버린 맞이 완전 똑같애 3번 저기요 쓴이 뭐 그래도 집에 돈은 많은 거죠 애들한테 각각 방 하나씩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 맞죠? 만약 아니라면 너 지금이라도 애한테 납작 엎드려 비세요 4번 오냐오냐는 무슨 개뿔 진짜 미친 거 아뇨? 그래도 애가 일찍 철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먼저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미라는 게 끝까지 애 비난만 하고 있네 얼씨구 야 생각 없이 오냐오냐 자란 건 큰딸내미가 아니라 바로 니들이다 애들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야 세상에 이딴 게 부모라니 불쌍하다 5번 저기요 쓴이 네가 어른이라면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졸업도 못한 대학생이랑 준비도 없이 사고치고 그도 모자라 40대에 또 애를 낳았다 내 장담하는데 이거 100% 남들이 뒤에서 비웃어요 그리고 쓴이 딸내미 뒤로 꼬리표처럼 이상한 소문 따라 붙는 거고 우스운 꼬라지 만드는 거 왜 니들만 모르고 있어 대댓글 농담 아니고요 큰딸이 사고친 걸 부모들이 감싼다고 지들 호작에 올린 거구만 이런 소문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6번 지금 임신인 걸 알았으면 내년 초에 출산이다 이건데 그러면 큰애가 고3일 때 특히 여름 무렵엔 내쫘가 수면패턴 안 잡혀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안 가리고 우울어들 텐데 고3 수험생은 집에서 공부는 고사하고 밤잠도 설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낳는 거야 니들 부부 마음이지만 큰아이가 피해보는 건 알고 계셔라 이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부자라 해도 첫째는 이미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를 받고 있다 이거야 7번 야 이거 보자마자 미친년 소리가 육성으로 튀어나오네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런 상황에서 임신한 게 뭐 그리 잘한 짓이라고 용서를 하냐 많이 화가 안풀리니 어쩌니 왜 이렇게 적반하장이야 왜 니가 당당해 지금 이게 니가 엎드려 빌어야 하는 걸 정말 모르고 있어 거기다 큰애가 대인별아 먼저 사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꽁해 있는 거 정말 애 보기 안 부끄럽냐 여하튼 다 모르겠고 니가 한 말 이거는 반드시 꼭 지켜라 애 봐달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은근슬쩍 보모 부리도 할 게 눈에 선하네 제가 늦은 나이 출산으로 몸이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큰아이가 매정하게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임신 소식 전했을 때 애가 애 봐달라 소리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애한테 어쩜 이렇게 힘들어하는 엄마를 모르는 척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분이 안 풀립니다 이러면서 또 글 올리겠지 안 봐도 뻔하다 이 댓글 이거 레알이죠 1년이나 한 2년 뒤에 반드시 올라올 글입니다 이 댓글 본문 지키미처럼 내가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지 그때 올릴 거야 8번 첫째가 너무 불쌍합니다 뭐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 거겠죠 고3 되면 무조건 독서실 끊어주고 오직 입시에만 집중할 수 있게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이랑 용돈이랑 또 자치비용 기숙사비용 이런 거 필요할 텐데 이거 다 당연히 풍족하게 지원 가능한 거겠죠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 그럼 님네 넷째는 아니 첫째는 대학에 가서도 쭈구장창 쭈구라 알바만 하게 되겠군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9번 쓴이가 계속 화를 내는 이유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가지고 유리한 입장을 확보 첫째가 자발적으로 아기를 봐주는 그런 밑밥을 까는 중인데 당연히 알아서 잘 키워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아니지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걸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상대는 아이고 나이가 어리니까 이건 먹힐 거야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엄마는 지금 상처받았다 너한테 삐졌다 화가 났다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즉 쓴이는 돈도 없고 주변에 비빌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큰 자식을 자기 자매처럼 여기고 비빌 계획인 거지 한마디로 개뿔도 없다 10번 셋째 이상인 집들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 동생들은 완전 신나고 왁자질걸 우당탕탕 개시끄럽고 그런데 첫째는 표정이 진짜 개아무래요 어딜 가도 그래 예외가 없더라고 11번 쓴이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이런 것도 아동학대입니다 12번 아이고 쓴이 마음에 왜 이렇게 응어리가 적겠냐고 팩폭을 딴 사람도 아니고 감히 딸내미 네가 부모한테 했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용서도 못하는 거지 묶었는데 임신이라니까 뭐 피임으로는 내가 뭐라 못하겠지만 아니 손 하나도 안 빌릴 자신 정말 있어요? 확실해? 내 댓글 그렇지 자기 스스로도 창피한 걸 아니까 이렇게 계속 며칠 내내 화가 안 풀리는 거요 쉽게 말해서 딸내미한테 지기 싫은 건데 이런 네가 과연 그 약속을 지킬까? 정말로 얼씨구 아니 뭐 다른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야 아이가 먼저 사과를 하는데 야 참 그래요 뭐 뭐 아유 됐다고만 감사합니다